어제 만난 그엔 다가서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 알 수 없는 미소 혹시라도 내가 빼니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친구들은 내게 이렇게 말을 하래 그엔 아마 다른 남자가 있을 거라고 네, 만나는 애들은 나를 잰질려서 새로운 게 좋아 어쩌면 그 애도 괜히 내 숨 떠는지도 모르잖아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마음먹은 뭔가 다른 재미있는 일이 아마 생길 것 같아 후하!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마음먹은 뭔가 다른 재미있는 일이 아마 생길 것 같아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마음먹은 뭔가 다른 재미있는 일이 아마 생길 것 같아